끝이 부인다. 와 너무 대한민국에 이런게 숨어있네요 아 바로 바다가 있네요 와 여기에 바다가 있네요 아 용이 싹 저기로 통과해서 나간 굴이랍니다 그래서 용난굴이랍니다 용난굴이랍니다 아 더이상 못갔네요 역시 자연이 났습니다 아 더이상 못할게요 아 더이상 못하는게 아 더이상 못하는게 아 더이상 못하는게 춤에 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춤에 대해서 보고 싶은 춤이 있다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우리 친구분 니 선생님이랑 김종훈씨랑 전화해볼래요 아니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? 네 선생님하고 대결해서 내가 일것같아 선생님 일것같아 이쪽으로 선생님 일것같아 이쪽으로 선생님부터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줄게요 유튜브 인터뷰 선생님이 잊으셨습니다. 선생님이 잘하세요. 이제 얼마가 왔을까? 한 명씩 개인기. 댄스란 말이지. 나 혼자의 무대인 거야.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야 돼. 왜 그러냐면 여기 자신감 많이 생기는 거든. 한 번 올라오잖아. 그럼 다음부터는 올라오는 건 너무 쉬워지는 거든. 자신감을 갖고 올라오신 거야. 진짜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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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소중하고요. 자기 소중하고요. 내 이름은 변수장이다. 내 이름은 막춘이다. 그게 최고의 힘이야. 음악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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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. 좋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